가자! 조니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체육회 대체 1회 지큐츠 운동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대한체육회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다양한 종목 활성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번에 우리 지큐츠에 참여한 이런 멤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온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달의 수녀에서 애용이를 맡고 있는 현지입니다! 와아!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고우완입니다! 와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여덟 번째 멤버 체리입니다! 와아!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김니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여진입니다! 와아! 맞아야죠? 아! 와아! 네, 안녕하세요! 지큐츠! 에어! 와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 소울입니다! 와아!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희진입니다! 일비입니다! 하늘에서 애용이 슬기로운 아이 하슬입니다! 와아! 네, 안녕하세요! 츄 보다 운동 잘하는 희진입니다! 와아! 에이벌이야! 네, 안녕하세요! 지큐츠를 또 뺏으러 온 올리비아 혜인입니다! 와아! 무서워! 어떻게 같이 하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다들? 좋아요는 꾸준히 누르고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너 라면 먹을 때 딴 거 보던데? 그렇죠? 이렇게 딱 현수막도 있고 완전 저희만의 운동회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신이 나요! 저희 계속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꿈을 이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큐츠 최고의... 구독! 좋아요! 다들 운동 자신 있어요, 운동회? 어렸을 때 몇 등 해봤어요, 달리기나 이런 거? 저 개주 선수였어요! 나도 개주 선수였어! 계속 1등 했어! 예뻐! 저희 운동 신경 좋은 멤버들 많잖아요! 맞아, 맞아! 다 좋지! 승부욕하면 또 이달의 수녀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팀을 짤 거거든요! 오! 우선 슈팅! 그리고 또 제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어머! 이브 언니 팀! 저번에 언니랑 플라잉 요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니랑 한번 가위바위보로 팀 짜기를 할 거예요! 근데 라이벌이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 나와요! 좋아! 안 내면 딩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지켜츄의 메인 MC 올리비아 해를! 아, 그거! 지구를 지켜 해! 아, 오늘 막 펀치 있는 거 아니야? 펀치! 안 내면 딩고 가위바위보! 기준 파위바위보! 알았다! 와! 멋있다! 이거 안된다 x2 게임이 안되는거 같은데? 와, 가위바위보! 누가 아까? 언니! 봐봐! 자, 이번에 진짜 저줄게! 진짜? 응! 치유, 원필꺼야! 나 못낼게! 가위바위보! 와! 이브가! 어! 이브가! 비비언니! 너무 세 지금 곡이 너무 세 혜주야 왜 그렇게 봐 나 말티즈인데 안 내면 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겹다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진짜 공격이다 야 정은아 너무 좋아 가위바위보? 야! 야 나 어떡해요 혜미를 뽑을게요 치진을 뽑을게요 야 자동으로 이게 팀이네 밸런스 조절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야 덩치 좀 맞춰줘 나 너무 커 보이잖아 팀원 한 명을 트레이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팀원 한 명 체인지할 기회를 주신대 야 바지 샷대로 가면 되겠다 우리 어 그래요 혜정! 혜정! 야 벗어 대박 야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 말티즈들은 뺏지 말자 네 아니 여집어 가슴까? 나 하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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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밀었잖아 필라테스 쌤이 어딜 가나 얘기하더라고 하슬이 무대에서 쓰러질까 걱정돼요 제가 좀 밸런스를 살짝 맞춰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저게 다 믿었어요 아 일단 너 재회? 너 재회? 너 재회? 아니 어떻게 자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가세요 우리 나요? 오오오오오오오오 하유 아유 아유 와우 아유 좋아요 저희 팀명이랑 구호를 한번 정해봅시다 네 1분 드릴게요 1분 6글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글자씩 뭐 딸까? 지켜를 뭐 넣을까? 어 우리가 뭘 지킬까 오늘? 현진아 우리 지켜 현진 지켜 우리 원래 방금 해주 지켰는데 해주 지켜 내가 조상해라고 2부의 주 지켜 지켜줘 현진아 최연 네 저희 팀명을 소개하겠습니다 팀명은 하늘이 꺼 그리고 9호는 9호 시작 저 김립 찬태해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저희도 한번 인사드려 볼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반출동 완족발 중심 잡아 팀의 뜻은요 여기가 장충 체육관이잖아요 여기 장충동에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다 하! 여섯 글자랑 네 여섯 글자를 채워야 되는 부담감에 어떻게 끼워넣어 봤지? 아 저희가 약간 부담이 된다 이거죠? 하! 자 알겠습니다 파이팅 AFP 쇼 갑시다 네 저희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기본 종목은 양궁입니다 각 팀 3명 누구죠?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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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저예요 마지막 주자는 에이스 드리네요 에이스 하늘을 따기 위해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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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림님 먼저 쏘고 히티님 쏘고 이렇게 갈까요? 나 너무 긴장돼 금발의 큐피트 김님 할 수 있다 김주몽 김주몽 민망 파이팅 자 4세 좋아 4세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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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가자 조니얼 파이팅 히티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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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님 할 수 있어 아니야 제가 아까 연습 때 엄청 잘했어 어 잠시만요. 못해도 돼. 내가 있잖아. 아 못 쓰면 어때? 난 니비를 믿어. 못 쓰면 안 돼. 우리는 잘 써야 돼서. 우린 결과가 중요하다. 네 인생이라 생각하고 싸. 무서운 팀이야. 와우 무서워. 미세지? 우와 무서워. 자 가자. 웅렛! 김 랩! 김 랩! 와우! 우와! 잘하시네? 잘한다. 히진 님 30점. 빅 님 12점. 히진 님 승리로. 와우. 괜찮다. 오케이. 신생님. 신솔짠! 빅 님 파이팅! 오비셀 마음의 면증! 와 괜찮아. 빅 님 떨지 마십시오. 빅 님 노란색 팀장님이야. 빅 빅. 와우~! 빅 빅! 죽었다. 빅. 언니 핀 잘 확인해. 팔 떨지말고! 와아! 팔 떨지 말고! 와아!!!! 와아!!!! 메인ощri. 언니! 역시 역시! 와우! 어... 와아!!!! 와아! 힘이 없어. 언니 좀만 더 힘내래. 도솔린 16점, 디디 팀 6점입니다. 파이팅! 우리 조작! 너만 믿는다! 네! 하수영! 하수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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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현진아, 이제 노른자 먹으러 가자! 모아! 가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완촉발! 완촉발! 괜찮아, 괜찮아! 살짝 위로 가야 될 것 같아, 수영아. 이상하네, 팔이. 팔이 이상하다! 이상아! 승부야 몇 년 하지 않아? 우린 즐기러 왔어. 말 제일 많은데, 무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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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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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스? 지켜츄를 처음 킬 상탈했습니다. 헉! 패턴 승부야! 와! 승리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게 진짜 이게 어렵다. 이번에는 블라인드 양궁이에요. 와우! 대박! 색깔별로 하나씩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하나 어때? 오케이! 희진이 너가 원하는 색깔대로 다 맞추면 너 진짜 양손 천재인정. 카메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오! 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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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맞추면 어떻게 돼? 똑같이 맞추면? 할 수 있어, 근데? 아 왜 그래요? 왜 그래! 김현주 화이팅! 승부욕을 불태워야지. 야! 아까 이렇게 하지! 야! 노른자! 아까 그렇게 하지! 아니야, 저기 해도 분명 전투가 나쁘진 않을 거야. 아, 바로 전화 진짜.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승부에 연연해. 맞아. 아, 우리 올파랑이네, 올파랑. 오, 올파랑. 괜찮아, 괜찮아. 올인하자, 올인하자. 안정적이게. 희진아 혹시 모르니까 해안색 한번 해볼까? 우와! 블랙! 와, 골고루! 진짜 골고루 했다. 아, 얘 뜨시는 거야? 뒤에 점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는 솔직히 없겠지. 마이너스? 설마! 마이너스가 있겠어? 허얼! 허얼! 마이너스 5점! 하랑이 6점! 허얼! 희진아! 이럴 거면 리비가 했지. 내가 저기 전문인데. 블루앤블랙 전문인데. 네, 저희 최종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희진님 22점, 희진님 마이너스 5점으로 2부 팀 63점, 츄 팀 46점. 와, 어떻게 그렇게 돼? 2부 팀 승리입니다. 오, 눈이 빠요. 자, 2라운드로 보여주십시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구독! 좋아요! 자, 멤버들 지금 전광판을 한번 봐주세요. 와! 와!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이었던 이 양궁에서 1점을 획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라운드인 펜싱을 할 건데요. 펜싱도 이제 또 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한 발까지 획득! 체력이 좋아야겠네. 진짜 체력이 좋아야겠네. 나 믿는다. 혜주를 먼저 제껴. 혜주를 먼저 제껴. 혜주를 먼저 제껴야겠지? 우리 잘할 수 있어. 1라운드. 1라운드. 어떻게 멤버들은 다 준비됐어요? 네! 됐어! 자, 1라운드 선수 나와주세요. 1라운드 선수 나와주세요. 좋아! 좋아! 일단 большой 승리의 서로 mieux bå taste. 좋아! 시작 name! 이거 ClNS 좋아! 야! 앤 젊은 피를 보여줘! 라운드 1! 체력 빼지 마! 쭈e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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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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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모래 Swinno 좋습니다. 오른손에 물감 묻히고 얼마만 묻혀요? 상대방한테 잘 묻을 만큼? 듬뿍! 앞면이고 뒷면이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옹졸하자. 다들 옹졸해. 여진아 양면으로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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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했어! 꽝! 옹졸하자. 히! 상준동! 왕존발! 왕조발! 왕조발! 언제 하세요? 언제 하세요? 언제 하세요? 이겼잖아요! 실수! 실수! 여진이 화났다! 야 여진아 이거 용서하면 안 돼! 왜 뿌리려고 뿌린 게 아니라 한 발까지 괜찮은데 한 발!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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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와! 여진아! 그만해! 끝났습니다. 오우! 야 여진아 날렵하다가 진짜 잘한다. 고생했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야 여진아! 누가 나오든지 겁먹지 마! 누가 나오든가. 혜지언니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워. 가자! 오우! 누가 나오든지 겁먹지 마! 누가 나와도! 우와... 죄송합니다. 혜지언니가 나왔어. 혜지언니 멀리 잡고 이렇게. 혜지언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혜지언니 넘어내. 야! 야! 시작점 거기 아니야! 나도 여기서 막내거든? 화이팅 해! 화이팅! 혜지언니 귀여워! 혜지언니 짱! 가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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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혔어! 길나 묻혔어! 길나 묻혔어! 너무 너무 아파! 봤어! 어! 괜찮아? 어! 언니 괜찮아? 얼굴 방금 한 거 빼고 2대1이에요. 여진님 2점, 혜지언니 1점. 네! 화이팅! 그리고 피셔 화이팅! 잘 못 했다! 야 여진아 밑으로 밑으로! 혜지언니 1점. 야 얘 왜 이렇게 즐거움을 해? 사악한 미소. 여진아 밑으로! 야! 여진님 1점, 혜님 1점. 물감 좀 묻혀 볼게요. 물감 좀 묻혀 볼게요. 28초 남았습니다. 와 혜지 표정 너무 무서워. 혜지언니 너 잘한다! 진짜 아파! 혜지언니한테 맞으면. 트룸으로 연기하면 잘하겠다. 혜지언니 혜지언니! 나 지금 너희! 혜지언니 한 대만 쳐봤어! 한 대만 치고 한 대만 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뭐야? 여기야? 혜지언니 1점. 저희 게임! 게임입니다 게임. 저희 승목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이런 팀입니다. 저희 잘 못 도구셨어요. 그만하면 졌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기아, 아기아, 아기아. 10초 남았습니다. 아기아, 아기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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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님 1점 공님 1점 공님 1점 고은이 하고 칠데요 고은이 하고 칠데요 아까부터 올리비아가 고은이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 나 지금 여기 한 대 맞고 불타고 있어 야 제대로 잘해 알겠지 고은아 괜찮아 내가 네 언니다 믿으면 내가 언니 도매 하나 못하고 야 모르겠다 이미 동생이야 시작 승님 1점 여자 다 죽였어 얘도 없었다 나에게 웃겨 을이ира이가 내 뒤에 으아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소희 1점 이거 UFC 아니야? 아니 둘이 왜 계속 하이파이브 하는데?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뽑았잖아 왜 이렇게 뽑는 거야? 소희 1점 핸드폰 1점 핸드폰 2점 우리 팀이 다행이다 우리 팀이 다행이다 우리 팀이 다행이다 핸드폰 2점 핸드폰 2점 게임 계속 진행하시나요?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 확인해볼래요? 네 츄님 나와주세요 너희 이미 시작 야 혜주야 조금만 하자 조금만 진짜 요정도만 할게 예쁘다 왜 비슷한데? 나 던다 나 여기 더럽다 난 이미 더럽혀져서 상관없어 아 나 어지러워 지구를 지켜야 해 꼭 빼꾸면 할 말이 없다 병원 가게 해주겠어 와 축하해 축하해 다시 찜치고 네 창춘 운동 왕 국발 시작 시작 가자 저 한 번만 쌓아도 돼요? 어떻게 쌓는지 진짜 강구했어요 어디 잡는 거예요? 빨간 점이 노란색이 가게요? 아이고 못하겠다 와 진짜 어렵다 무겁구나 어 아멘